야 뭐 왜 아 나 드라이버 좀 바꿔줘요 뭐 드라이버 뭐 20년 썼으면 10년을 더 쓰겠구만 아우 나이도 이제 70 다 돼가는데 힘도 없고 당신도 요즘에 비거리 많이 줄었던데 우리 같이 바꿉시다 우리의 나이에 맞는 조금 편하게 쓰고 저렴한 드라이버 없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런 드라이버가 있을까 옥선생 그런 드라이버가 있어요 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옥스윗물의 옥선생 입니다 네 그런 드라이버가 있죠 바로 g3 실버 드라이버 입니다 실버 실제로 g3 라인은 최고급 라인으로 시그니처 라인이 있구요 그 다음에 뭐 금 은 뭐 백금 이제 그런 느낌으로 분류를 한 건데 이 실버 라는 드라이버는 요 제가 리뷰에서 굉장히 특이한 샤프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샤프트를 갖다가 균일하게 마라 이게 딱 말아서 샤프트를 만든게 아니라 이 좌 우측은 좀 얇고 위쪽은 두껍게 많아서 여기 보면 이렇게 흔들면 얘는 그냥 찰랑찰랑 찰랑하게 좌우가 엄청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해서 위 아래로 움직이면 그것만큼 움직이지가 않아요 저도 아마 곧 그런 좀 날이 오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을 못쓰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클럽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실버 같은 경우는요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서 어 170 160 나가는 그 남성 골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치면서 아 이걸 어떻게 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통 일반 드라이버로 치면 막 얼마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치는 힘에다가 옆으로 딱 튀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10에서 20이 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는 것 같지도 않게 딱 쳐보면 그냥 툭 때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손목을 툭 때렸는데 한 183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휘청하면서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세게 치면 계속 가요 계속 가 어 계속 날아가 아 이 힘이 없으시겠어요 여기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손목만 살짝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훨씬 증폭 시켜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게 이 g3 실버 입니다 여성 용도 마찬가지고 남성 용도 마찬가지에요 g3 플래티넘 3 는 어느 정도 힘은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거리가 줄은 분들에게 너무 탁월한 드라이버 고 아예 힘이 지금 떨어져서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g3 실버 그리고 뭐 힘이 더 없다 뭐 시그니처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실버 라인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뽑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3 플래티넘 3 하고 거의 가격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안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를 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옥스윙몰에 들어가셔서 직접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께 리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